자, 오늘은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짜잔 돼지코 알비노 자란데요. 자, 코가 잘 보면요.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데 와, 돼지코처럼 생겼어요. 너무 좋게 해가지고.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 곤충하모니에 10마리 가량 입고가 되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먹이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세히 보면요. 물갈키도 있고 발톱도 있고 더 특이한 거는 이제 눈이 약간 붉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알비노인 것도 있는데요. 자, 우선은 사육할 때 필요한 거는 이렇게 큰 수족. 여기 보이는 여과기. 이 여과기도 괜찮지만 스펀지 여과기가 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아들이 몸을 말릴 수 있는 육지가 있어야 되고요. 가끔은 일광욕 같은 거 살짝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라를 키울 때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바닥재인데요. 우리 소일을 깔아주거나 아니면 흑사, 모래 등을 깔아줘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일이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소일을 깔아줬는데 파고들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아요. 불 속에 완수생으로 많이 서식을 하는 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이가 이제 관건인데요. 냉동 장구벌레를 먹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냉동 미꾸라지를 이렇게 구매해 놓았다가 이렇게 조금씩 칼이나 가위로 잘라주곤 하는데요. 미리 잘라놓은 미꾸라지를 여기다 한번 추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자라들이 다 어디갔죠? 자, 그럼 이 친구에게 먹여봐야겠네요. 자, 친구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자, 먹어보자. 어? 흑미가 없네. 자, 이거 뭐야? 오, 갑자기 돌진했어. 응, 뭐가 피냄새가 나죠? 자라 친구야. 이거 먹어보자. 어? 이거 얼굴만 내밀고 있는 친구. 자, 한번 먹어봅시다. 카메라 인식하니? 자, 안 먹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투척. 투척! 해놓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오오오, 먹는다 먹는다. 오오오,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와, 한 마리가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물고 달려가고 있죠 . 자, 어디 가니? 촬영해야 되는데 . 자, 우선 저 친구가 방송을 모르네요. 자, 오오오. 아니면 물고 다른 친구들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설마 물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먹으려고? 자, 우선은 먹는 모습이 입으로 물고요. 앞다리 발톱으로 걸쳐서 물어 뜯는 것 같아요. 여기 오네. 야하 귀엽네요. 아이고 아이고 포기했어. 먹다가 포기했어요. 지금 다른 친구들도 냄새가 나는지 아까보다는 굉장히 활발해졌는데요. 먹이를 찾아서 먹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자라의 수온이 중요하죠. 수온은 20도에서 높게는 26도 정도 사이면 되고요.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조를 처음에 작다고 해서 굉장히 작은 것 준비해주셨다가는 나중에 또 구매를 하거나 옮기셔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여유있는 수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주얼이 이뻐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먹는다 먹는다. 활동성이 좋아서 여러분들 관찰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귀여워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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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저 뒤에 싸운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육 세팅을 하셔서 알비노 자라 한 마리쯤 길러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친구들을 다 분양 안 하고 한 한두 마리 정도는 제가 직접 사육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우선은 미꾸라지를 굉장히 잘 먹어요. 확실히 오 먹는다 먹는다. 자 그리고요. 이 친구들은 물을 여과기가 있어도 그래도 부분적으로 환수를 20% 30%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주면 우리 자라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니까요. 꼭 환수 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고맙습니다. 안녕